5.18 진실들이 여러 판결으로 가려져 있게 만드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5.18 북한군 개입을 5.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아 전두환 신공부가 안 했어. 누가 했냐. 북한군이었어. 공상과학소설을 만들 못한 상상이야. 광주하면 무조건 국회가 떠오르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. 5.18에 관련된 가짜뉴스들. 민주화운동의 그 고귀한 희생들을 버럽혔을 때 그때 언론이 스스로 했던 짓은 무엇이었죠.